여기서 그 리더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설명을 하다가 책에서 제가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성공을 위한 피라미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협력이라는 말이 솔직히 안 와 닿았어요. 근데 대표님 만나면서 저희 PCM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저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그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들리고 느껴지는 폭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력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협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 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설프게 영업 배우려면 직장인보다 못해요. 그 직장인들도 꼭 기억하세요. 직장인들 대부분 개새끼들 기질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걸 꼭 제대로 잘 봤으면 좋겠어요. 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신 분한테 저한테 뭐라고 사실 상담 왔냐면 자기가 지금 직장인이고 IT 개발을 하고 이제 나와서 회사 차릴 생각을 해서 영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먼저 이런 교육을 배우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생각을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생각에는 새로운 IT 기업이 필요하냐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냐냐면 본인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고 대표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알아야 되는 교육을 본인이 받아야 되고 본인이 대표는 아니지만 본인이 정체성이 직장인이라고 해서 직장인의 정체성이 있지 말고 본인이 이 회사의 40억짜리 회사 50억짜리 회사 하면 이 회사를 어떻게 500억을 키울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급은 낮을 수도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가 놓치고 있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먼저 교육받고 트레이닝받고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제안해서 그 대표가 더 회사가 더 키워질 수 있도록 본인이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신뢰기반이 연결되면 임원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짜야지 이 세상에는 새로운 자영업이 필요 없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필요 없고 이 세상은 이미 가지고 이미 브로큰 회사가 되게 많다. 들어가서 수정해줘라. 이 전략이 제 전략인 거예요. 그게 협력인 거예요. 저도 새로운 컨설팅 회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스강이. 나는 그랜카돈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난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그랜카돈 밑에서 그냥 하나의 내가 잘하는 줌이면 줌에 대한 리더십이면 리더십 뭐 전체의 무자본 창업에 대한 부분 사람을 어떻게 억대해온 본사를 만들고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뭔가가 있잖아. 난 내 잘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큰 그림을 오히려 사람들한테 연결을 주는데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두 번째 그랜카돈 될 거야. 나도 똑같이 개새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랜카돈 그걸 싹 다 카피해가지고 그랜카돈한테 배워주지 말고 나한테서 배워야 돼요. 그랜카돈은 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의 정서를 잘 몰라요. 아이스강한테서 배워야. 아이스강이 그래도 10년 동안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스강한테 배워야만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이런 걸 알아요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그랜카돈이 교육이 실제로 들어와도 어때요. 그걸 그걸 배우면 안 돼요. 저한테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개새끼라면.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출처를 밝히고 왜 그랜카돈. 심지어 저희 경쟁자들 입장에서 그랜카돈 갖다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랜카돈 밑에도 직원들이 추마는 셀즈맨들 50명 가까이 되는 셀즈맨 중에 대체 불가능한 셀즈맨. 데이브 로봇인가. 그 사람. 스티브 스프레이라든가. 타라든가. 그리고 또 누구 있지. 바이넨인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이에요. 이런 어떤 셀즈맨들이. 나도 그 불의 중의 일부인데. 그걸 어떻게 대체 가능한가. 그걸 어떻게 카피해요.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냥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협력이라고 하는 거.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수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에퀘티 개념으로. 임원급 개념으로. 주주의 개념으로. 오히려 내가 같이 보여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한 회사를 만드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내가 역으로 또 질문했어요. 아니 본인이 잘하는 게 이 부분인데. 만약에 기업 대표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세금이 뭐고. 소송이 뭐고. 싸움이 뭐고. 사람을 해고할 때 해고해야 되고. 또 스케일업 하려면 고용할 때 고용해야 되고. 인재를 어디서.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고민해야 되는데. 본인이 분산 투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맞대. 내가 물어볼게요. 본인이 목표가 무엇이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싶고.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동기가 뭐냐고. 동기를 내가 알아차리니까. 근데 잘 살고 싶고. 자기 부모님 용돈 더 드리고 싶대. 그 용돈 더 드린가. 잘 살고 싶은 거랑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처음에 전화 온 사람한테 그렇게 연결했는데. 실제로 어때요. 그분이 실제 우리 주말에 들어와서 잘 배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개새끼들은 그냥 개새끼예요. 내가 인셀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셀듬 하는데 원래 직업을 때려치지 말라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했어. 때려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럼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개새끼는 거에요. 사람들 몰라요. 왜 모를까.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돼서 부작용, 직업을 그냥 때려치고 십 몇 년 동안 그 회사의 사장님의 신뢰를 모두 다 얻고 심지어 통장까지 다 맡기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인셀듬을 위해서 때려쳤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사람이 거기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작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셀듬 지금 안 해. 회사는 때려쳤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그 회사에 지금 다시 조용하게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때요. 일을 지금 잘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설득하게 만들었어요. PCM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말렸어요. 왜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그게 기억나요 정말.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제한자들의 협력을 몰라요. 협력이 제일 먼저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협력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이 협력을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아마 나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가 그 욕심을 계속 차리는 거예요. 그 신광대 봐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 저한테 카톡이 다 남아있거든요. 아줌마 된 사람을 자기를 이렇게 다단계 아줌마를 이렇게 구해줘야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얼마 전에 스크린지 다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앞뒤가 다르지? 그렇게 다 말은 해놓고 결국에는 뭐 하냐면 밖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선적이고 중국사람이 한국사람이 그걸 모르고 무슨 자영업자 이런 거 하는 거 현장에 안 나가봤고 뭐 이러면서 자기한테서 배우고 자기가 뭐 유일하게 콜드콜 가르쳐주는 자기만 잘 가르쳐주는 아마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PCM에서 성공자가 더 많아요.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밑에서 성공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콜드콜 스크립트나 달달달 외울 줄 알아. 그 스크립트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살짝 각색하면 지꺼가 되는 거예요. 신광대 자기가 상표 등록했던 그거 한번 봐봐요. 살짝 각색해서 자기 회사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개새끼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관점을 추가해 주고 깔때기가 무엇이고 광고로시기 무엇이고 경제경영이 무엇이고 돈의 속성이 무엇이고 경제아이큐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게 리더십이고 싹 다 보여주고 3년 동안 다 보여주고 그 위상을 실제로 본인도 체험했고 어떤 건지 한 번도 그런 존경을 못 받았던 본인이 그런 존경을 처음을 받아봐요. 미국에서도 그냥 흙이 밑에 발이나 닦아줬던 사람이었지. 한국에 와서도 오직 성공하는 동기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 그게 건강한 동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있고 나름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들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단순해요. 내가 지금 자영업 어떤 식당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그럼 그 알바생이 뭐해야 되면 이 식당 주인이 뭘 놓치고 있는지 마케팅을 놓치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걸 바라보고 오히려 이 알바가 식당 주인하고 동업을 하고 뭔가 프랜차이즈가 뭔가 더 어떻게 사업을 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수정 과정이고 그게 뭐예요. 보안이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 봐봐요. 이지훈 PD님이 들어왔는데 이지훈 PD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뭐가 돼요. 보안체제로 연결되잖아요. 보안체제에서 아이스강이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뭐 실제로 내가 이제 저 뭐 검사가 필요할 때 뭐 이런 다 사실 보안체제로 한 사람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얼마나 전라도 음식들이 막 오지 막 난리예요 지금. 안 그래요? 팀장님도 똑같아요. 원래 글을 잘 쓰는 카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고르는 것도 잘 고르고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또 팀원으로 어떻게 또 카피를 잘 쓸 수 있게끔 그거 만들고 제 와이프도 똑같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나를 브레이크 제동을 가해줄 수 있는 요번에도 봐봐요. 브레이크 제동을 가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항상 다다다다 돌면서 어때요? 다 그거 보안해요. 난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못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혼자 하는 거는 없어요. 이게 다 보안이 되고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협력은 어떤 사람하고 협력할 것 같아요? 내가 개새끼면 개새끼를 알아봐야 사람들은. 내가 개새끼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협력하고 이 리더십을 따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적어도 오늘까지 내가 개새끼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 개새끼 될 수도 있을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포인트는 DNA가 내가 여기까지 13년 동안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도 13년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안티프레이즈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협력이 아닌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뭔가 내가 회사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스티브 잡스같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빌 게츠같이 앞에서 컴퓨터를 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상승구매는 어떤 사람 억지로 태워도 겨우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 주어진 수명 안에서 내가 주어진 거를 굉장히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그 분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꼭 굳이 진짜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강의 영역은 뭐예요? 코칭 영역이고 내가 누군가를 억대원봉자를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대통령인 거 난 알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 후보 적어도 탑10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탑10이 뭐예요? 탑3에 들어간다고 난 알고 있어요. 그랜카던 나 그 다음에 한 명은 내가 누가 추가할지 내가 생각 중이거든요. 탑3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터치했을 때 와 이렇게 완전 꽉 막힌 사람도 내가 이렇게 아주마 같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코칭을 잘한다는 거 이게 내 분야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꼭 윤석열하고 싸우거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꼭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김도사님 있으면 김도사님 한참 표 내가 나도 책 쓸 수 안다. 나도 이제는 뭐 난 이렇게 굳이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 분야의 대통령이 김도사님은 김도사님은 그 분야에서 대통령이에요. 나는 내 분야에서 대통령이고 근데 어때요? 제 거를 먹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 이 분야에 알잖아요. 내 분야에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도 아마 몰라요. 이 분야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누군가 이게 여기 개입한다고 했을 때 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을. 그래서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그냥 이게 너무 여기 집착되고 여기에 너무 전문 분야 13년 동안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확장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분야의 대통령으로 각자 자신만의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자신만의 대통령으로 안 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남의 걸 따라하고 트렌드를 따라하고 카피하는 사람들은 안 남아요. 오늘은 치킨집 하면 치킨집에 가고 치킨집이 대통령이 치킨집에서 잘 된다고 해서 본인이 치킨집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육아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야. 그 사람은 그 육아를 수년 동안 본인보다 10년 이상을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로 갑자기 본인 뛰어두면 본인도 십몇 년 인내심 있냐? 인내심이 없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기당하고 주식도 사기당하고 이것도 사기당하고 가난한 사람 특징을 보면 어느 분야에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엄마로서도 전문가가 아니라 아빠로서 전문가가 아니라 콜드콜리 전문가도 아니야. 코칭의 전문가도 아니야. 다단계 전문가도 아니야. 그 신광대라고 하는 사람이 걔는 맨날 루저였어요. 겉으로 보면 위너였는데 봐봐요. 다단계에서도 창원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남자 두 분이 있어요. 사업을 둘이서 잘해가지고 굉장히 직급도 높이 갔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에 신광대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워크샵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 저 팀에 내가 PCM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흘렸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름 그래도 그 회사에서 그 남자 두 명의 스토리와 그 무슨 그때 무슨 막 브랜드도 무슨 버스로 브랜드도 하고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손잡고 내가 저 사람을 한 번에 들어가서 컨설팅하고 내가 지금 아는 거를 그대로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생각했는데 낯생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레벨에서 좀 놀던 사람이 아이스 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먼저 이게 앞서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다단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 근데 어때요? 이 사람한테 내가 PCM이 연결되면 자기야 어때요? 경쟁력에서 어때요? 이게 경쟁체제가 오히려 경쟁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PCM이 다른 데 들어가면 그래서 나한테 계속 PCM 독점고 달라 독점고 달라 독점고 달라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자극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더 직급을 가야 되겠다. 직급 갔죠. 이렇게 근데 내가 어떻게 직급 간 거 나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다단계에서도 이 사람들 지금 직급이 훨씬 더 높아요. 얘는 루저예요. 결국 졌어요. 맞죠? 미국에서도 그냥 그 졸업장 따자마자 바로 왔다고 해요. 미국 생활도 적응 실패. 맞죠? 그러면 이제 콜드컬이에요. 그러면 콜드컬에 대해서 내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나랑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광대가 봐봐요. 이 미국에서도 실패했고 실패했고 이제는 또 아이스강 이제 또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그럼 아이스강이랑 경쟁했을 때 과연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뒤에 한 번 황유를 봐봐요. 그 분야마다 미국이라는 분야에서 실패했고 다단계라는 분야에서 실패했고 코칭이라는 분야에서 이 대통령하고 한 번 붙어볼까? 난 웃긴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차라리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이 사람이 사실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개새끼들은 그 혜택에서 결국엔 내가 독점을 혼자 그냥 그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정대지를 한 번 볼게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어 인셀덤 올인해야 될 거야. 인셀덤 미국 진출해야 된다. 똑같아요. 그거는 앞에서는 원래는 아 인셀덤 다가 아니라 하다가 어느 순간 인셀덤 미국 진출 그 동생이 미국에서 한 번 왔다 간 이후로 마탱에 가버렸잖아요. 그 딱 10일 경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내가 혼자 까마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외쳤을 거예요. 협력이 중요하다는 근데 그 협력이 뭔지를 모르고 떠들어온 것 같아.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악근육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협력에 대한 부분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협력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랑 협력할 것 같아요. 기능 있는 자 리더십 있는 자 리더십이 특히 앞근육 뒤에 내가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도널드 트럼프 밑에서 2년만 일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고 당하더라도 나는 엄청 멋지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랜카돈 밑에서 똑같고 그만큼 저도 이기는 게임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 그런 대표하고 웬만한 꼭대기 있는 사람들 되게 어려워요. 다루기 근데 그걸 2년 버텨다 3년 버텨다 오래 버틸수록 본인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개새끼들만 데리고 개새끼들한테 물리고 개새끼들 하면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뭔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축 축과 관점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정보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뭔가 이게 좋다더라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정보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내 축이 없으면 남의 거를 흉내내거나 따라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청거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 하나조차 맥스를 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우리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거 아니면 우리 가정 하나를 잘 꾸리는 거 이것조차도 맥스를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한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내가 개색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문자 이게 개색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나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먼저 점검하면서 살아야겠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혼자 스스로 판단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멘토와 반드시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넓고 방대한 내용을 지금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삶에서 깊이 있게 돈을 벌려면 사실 이런 분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부분에 그만큼 노출이 안 됐다는 거니까 조금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 내서 인터뷰 진행해 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